그것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이든 간에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싼 편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어떤 내 손에 무언가 이루어낸 것, 상급이 복이 아니라 내 손에 어떤 금이 딱 쥐어지면 내가 복받았다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복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 그 풍경들이 풍요로워지고 또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혁계정에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을 텐데 손에 금이 쥐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금이 되어서 나의 존재가 복을 받는 것. 나의 존재로 인해서 누군가가 함께 기뻐하는 것. 저는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 모신 예개소님 주인공이 사진작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찍는 사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흘러넘치는 분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요셉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세상에 선한 얼굴들이 참 많잖아요. 아유 정말 그냥 딱 봐도 그냥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이런 인상들이 있는데 우리 이요셉 집사님이 그러세요. 어쩜 그렇게 선하게 생기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 네네. 진짜 진짜. 아니 얼굴로서 그냥. 우리가 손님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인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한다면 있는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찍고 기록하는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들을 더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계속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실제로 제가 촬영하는 아이들이 좀 아픈 풍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뭐 그 좀 미신이 가득한 어떤 샤머니즘이 있는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임해주기를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력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책사님 사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걷기 시작했어요? 어 뭐 여러 가지 참 개연성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김우영 감독 그 피디와 함께 만든 이제 버드나무라는 곳에서 그런 작업들을 처음 하게 되었고 그때 만났던 어떤 13년 동안 노숙하고 앵벌이 했던 친구인데 두안이라는 친구. 두안이.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논일면서 뭐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 아이들 속에서 어떤 이런 친구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마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또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성함이 이제 요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태신앙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딱 드는데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이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길을 걸어다니면서 막 쓰레기들을 주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 뭐 제자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들을 읽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쓰레기 다 주웠지 뭐. 어머 그래서 아 이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내 이제 제가 아무리 쓰레기를 주워도 세상에는 쓰레기가 없어지지 않고. 그렇죠. 네. 아무 변화 없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 하나님은 그 어떤 이신론적인 하나님은 세상은 만드셨지만 이 땅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은 아니실까?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은 아니실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어요. 선생님? 네네. 교사? 네. 교사. 왜? 안정적인?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보람도 있고 방학도 있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면 제가 제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보다 큰 것을 가져오면 저는 밀려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돈을 가지고 우리가 상당 부분의 두려움을 값주고 살 수가 있잖아요. 얼마의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대출을 갚거나 이사를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뭐 그 당시에 저한테는 하나님에게는 돈 어떤 10만 원어치의 권위도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두렵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려고 수능 시험을 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외국어 영역에서 5번 문제부터 끝번 문제까지 답을 다 내려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지 못했었고.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은 어떤 대학과 전공을 하다가 선생님이 되어야 되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시험을 쳤는데. 재수? 네. 재수를 했죠. 교육대학교를 시험 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접과 논술을 다 보고 난 뒤에 마지막에 신체검사를 하는데 제 눈이 색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색약은 선생님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어서 또 선생님이 되지 못했죠. 그러면 좌절했을까요? 선생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되어야 난 두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여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원하지 않은 또 전공을 하고. 네. 군대에서 해군으로. 군대는 괜찮아요? 네. 세계학은? 네. 세계학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좋아졌네요. 저희 때는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회사에서 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펼칠 수가 없구나. 네.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잘 산다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어떤 비싼 집에 어떤 비싼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노는 친구처럼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선배나 어른들에게 나누면은 너가 아직 세상을 잘 많이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두려움이 아직까지 그럼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때까지는? 네. 청년 시절까지 군대를 제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여전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었죠. 그러다 그러면 사진을 찍다가 그게 풀렸나요? 도서관에서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네.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전에도 다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가난 정당꾼 말씀을 읽으면서. 10명 보내죠. 네. 10명의 정당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적값구를 흐른 땅이 맞다. 그런데 그 땅은 정말 전투력이 너무너무 세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벌레 같다. 그게 사실은 저의 고백과 마찬가지였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앞에서 어떤 대단한 것 없고 집안이 엄청나게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어떤 명문가로 명문대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기준 앞에서 나는 그들의 고백과 마찬가지였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잖아요. 두 사람만 빼놓고 그죠. 12명의 정당꾼 중에. 그런데 그 두 명 어떤 여수와 갈렙은 그들이 본 게 맞다.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게 맞는데.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명의 정당꾼은 세상과 자기를 비교했고 이 두 명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비교했더니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고 나무를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우리의 자녀를 만드셨고 우리가 두려웠던 이 모든 열방이 2사 40장에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깨닫고 나신 뒤에 사진작가가 되신 거예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그런 상황상황에선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핸디캡을 가진 눈을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거든요. 그림도 그리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린 그림들은 피부색들이 다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색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진 어떤 그 핸디캡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일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은 어느 누구의 자켓 촬영을 해주기로 한 날인데 제가 제 작업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찍으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자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르잖아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스크 자켓? 앨범 자켓. 앨범 자켓. 내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엄청나게 대단하게 사진을 찍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진을 찍는 너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일 너의 조명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하기 이전과 이유가 똑같은 상황인데 바뀐 거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너의 조명이 되어줄게 그 말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일 누구보다도 내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조명이 되어주신다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쨌든 되게 촬영들 잘했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거나 내가 가진 단란트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기억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조명이 되어줄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도와주시던가요? 특별히 어떤 물리적으로 도와주신 건 없는데요. 자신감? 마음이 일단 달라지기도 했고 두려움은 누구죠? 네. 다음날 완전히 깨끗한 하늘이 되었었어요. 폭우가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정말 깨끗한 어떤 대기 속에서 집사님 그 사진 좀 몇 장 볼게요. 색약이면 사실은 사진 작업하는데 걸림돌이거든요. 저는 어떤 느낌이 날지 되게 궁금해요. 몇 장만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보면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이 사진 이게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에요. 그렇죠? 네네. 이게 어떤 작품이에요? 여긴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갈릴리 호수에 비친 어떤 사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요? 네네네. 정말 사진이에요? 네네. 사진이에요. 자 다음 작품이에요. 이거는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유대광야입니다. 예수님이 탔던 망아지예요? 몇 대 후손 노새인가요? 당나귀인가요? 당나귀 새끼죠. 아니 근데 그 색감이 참 예쁘네요. 진짜. 이 작품은요? 네. 여기는 한 2년 전쯤에 네팔에 강진이 있을 때 갔었는데 제가 있을 때 두 번째 강진이 터졌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을 보면서 환경들은 되게 열악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또 그 속에서 또 웃음을 잡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도 문만 남았죠. 어머어머 그러네요. 다 무너지고 문만 남았네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나무 색깔은 녹색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보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색마다의 어떤 정확한 색깔에 대해서는 저는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집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거는 어? 이거는 우리 저 김지선 씨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저런 옷이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도 네팔이에요. 네팔에서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텐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어떤 천국의 야생화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들과 행복을 또 찾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웃음, 행복 이런 거는 환경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행복도 조사를 전 세계적으로 매해하면 잘 사는 나라분들보다 못 사는 나라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행복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자인 나라가 낮고 그런가요?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잘 사는 나라 잘 산다는 게 꼭 돈으로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야 행복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행복해야 잘 사는 거니까 이게 철학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이 사진을 찍게 하셨잖아요. 내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럼 분명히 이게 무슨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스킬이 필요하고 색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족한 눈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작은 고시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장의자가 한 3개 정도 놓으면 꽉 차는 그 예배당에 항상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한 1시간 정도를 기도했었는데 대단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사용해 보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사용할까요? 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는 어떤 탄식과도 같은 기도인 거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한 어떤 제게 하나님께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 어떤 여러 책들을 내게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걸 보면서 복이라는 것이 어떤 내 손에 무언가 그 이루어낸 것 상급이 복이 아니라 내 손에 어떤 금이 딱 쥐어지면 아 내가 복받았다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복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 그 풍경들이 풍요로워지고 또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혁 개정에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손에 금이 쥐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금이 되어서 나의 존재가 복을 받는 것 나의 존재로 인해서 누군가가 함께 기뻐하는 것 저는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물을 이렇게 많이 파셨어요. 우물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책도 내시고 또 우물도 파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책부터 볼게요. 책을 먼저 두 번을 가장 최근 책 중에 하나가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울려요? 지금 이게 먼저 나온 책이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책이에요? 이건 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결혼을 배우다. 네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육아를 배우다. 육아를 배우다. 이거 그러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읽어야 되는 책인가요? 아니요. 결혼을 앞둔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 얘기입니까? 본인 얘기? 네. 본인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결혼을 배우다도 그렇고 육아를 배우다도 그렇고 내 믿음이 이렇다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은 이렇다 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빚비추어 주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성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원래 나는 이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뜻과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 답을 아시는 하나님께 묻는 게 전 정답이다라고 믿거든요. 육아를 배우자는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부모잖아요. 내 자녀들은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은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나의 경험 우리의 경험만 돌아보아도 세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그 갈등과 그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 아이들도 그 시간들을 살게 될 텐데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저 혼자 드리는 기도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인격적으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아픈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절망을 만났을 때 인간의 무력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고난과 그 광야 속에서 전혀 대처하는 어떤 장면들이 반응들이 달라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해나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한 그 기초들을 만들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거든요. 저는 그 기도들이 이 아이들의 인생들을 만들어갈 거라고 믿어요. 여기 모델로 아기 안고 기도하는 모습 같은데 몇째 이게 둘째 첫째인데 이게 꽤 몇 년 전 아이가 어릴 때 기도하던 모습을 아내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너무 예뻐요. 저기 부인께서도 그러면 사진 작가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진 수준이 아니 뭐 부창구슬하고 남편이 많이 이렇게 보면서 배우게 되시나 봐요. 아기 모습 구도가 너무 예쁘고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물을 뭐 이렇게 요새 이제 우물 파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한두 개가 아니요. 한두 개를 만든 게 아니라 수십 개더라고요. 몇 개예요? 지금까지 우물 파신 게 저도 개수를 세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서른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질문이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차드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 정도의 비용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비교적 좀 싸네요. 보통 보면 한 7,800만 원 들거든요. 거기는 집안이 좀 약해서 시추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진 찍어서 그것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서른 개 넘게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많은 우물 파는 곳들은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금을 모으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일을 하는데 집사님은 거의 개인 하시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NGO나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하는 형태가 있고요. 저는 급할 땐 개인이 하고 우물을 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진 나오는 게 만드신 거네요? 네. 펌프로? 네. 얘들 둘이서 매달렸네요.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탄자니아 탄자니아 타이어가지고 노네요. 그래도 좋단다. 여기는요? 여기는 차드라는 나라예요. 차드? 네. 참 아프리카 가서 그 아이들 보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눈 보면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물을 파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다녔었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가난하거나 힘든 나라들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갔던 아프리카에서 찍어온 사진에는 마사이족이 스마트폰 하고 있는 사진도 있거든요. 마사이족이? 마사이족이? 스마트폰 그리고 커다란 빌딩이 있는 곳도 많고 그런데 아프리카에도 나라마다 어떤 경제적인 빈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던 나라 중에 하나라는 차드라는 나라인데 겨울에 갔는데 50도였어요. 되게 뜨거웠던 겨울이 낮 50더라고요. 수인성 질병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었고 실제로 아픈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봤고 유누스 이삭이라는 한 아이는 정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면서도 참 많이 울었고 나중에 전에 듣기로는 이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죠. 그러면서 수인성 질병 때문에 네.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프리카에 또 이곳에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물 하나만 있으면 최소한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인근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이건 간에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싼 편입니다. 저는 이제 돈이 넉넉하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것들을 만들만한 어떤 넘치는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 내가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직업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질 못했어요. 아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가 둘이고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극율의 마음이 있어서 우물을 서른 개 이상 팠어요.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건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현실적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이 일상인데 하나님을 나의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해풀이 지나갔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의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 약속을 맺고 고기를 쪼개고 너가 나와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어질 거야. 이 말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스스로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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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말인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라는 말씀이 전 실제적이고 유효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를 맡기지 않겠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매달 매달 어떤 대기업에서도 그런 일들을 저한테 맡겼었어요. 일들을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일을 잘 했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받고 난 뒤에 몇 가지 추가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실적이 되고 나의 어떤 역량이 늘어나고 실제적인 비용도 늘어나고 그런데 상업적인 거 시켜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하루에 24시간 누구나 제한된 시간들이 있는데 일들을 하다가 보면 내가 말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겠으면 기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를 먹이고 기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제 시간과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전혀 엉뚱한 것 같지만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보낸 어떤 시간들이 한 15년 가까이 되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이신 실제적으로 일하신 어떤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동안 워크홀릭이었어요? 네네네. 정말 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한동안? 저는 계속 작업하고 일하고 잠자는 시간만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또 제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었으니까 이런 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죠. 저는 연애할 때도 되게 못했었거든요. 연애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하느라고? 네네네. 워크홀 얘기였다. 난 떠났다. 나는 매일 만났어요. 심지어는 매일 만났어요. 아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긴 했지만 우리 여름에는 더우니까 만나지 말자. 라고 하고 그 시간에 계속해서 작업하고 계속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했었었죠. 그런데도 결혼을 하시던가요? 사모님은? 네. 결혼... 감사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남자친구한테는 하나님이 남자친구한테는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심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까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얘기를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할게요. 뭐냐면은 1년에 이맘때쯤 카렌다를 만드시네요? 네. 카렌다를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해서 그걸로 생활도 좀 하고 우물을 많이 파고 그걸로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듣고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올해는? 책 작업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죠. 오프라인 판매를 안 하세요? 네네네. 캘린더 작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배낭에다가 가득가득 캘린더를 넣어서 대학로 같은 데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노점 판매? 네. 아는 분의 사실은 소원이었어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니까 누구누구 아프니까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목적이 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온 겨울 내내 매일매일 가방에 캘린더를 넣어서 팔다가 이거는 힘들다 싶어서 지하철 가서요. 지하철에서도 팔아봤었어요. 지하철에서 앉아있는 승객들한테 캘린더를 팔기도 하고 전혀 그런 거 못하실 것 같아요. 못하는데 근데 사줘요 그걸? 뭐 10명 하면 1명이 사주거나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었는데 겨울 내내 다 해서 판 거예요. 팔고 그 분의 소원까지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이다.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은 하지만 1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쉽진 않았지만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매겨울마다 그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한 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밤에 엽서 만들려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갑자기 엽서를 만듭니까 라고 했는데 다음날 그 어떤 기도 모임에 갔다가 기도를 끝나고 일어나는데 그 누가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혹시 엽서 만들 일이 있으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유명한 그 아트 디렉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떤 동력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다가 그 길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에 없었던 캘린더를 만든다고 뭐 주제가 나무라면 나무를 직접 막 벌목을 해서 막 그 나무를 깎아 만들어서 만든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캘린더를 매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고 슬쩍 여쭤봤더니 몇 천부가 팔린대요. 몇 천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 돕는 손길 아닙니까? 이미 이제 알고 계시고 또 올해 내년도 2018년도 달력을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아직 올해는 아직 안 나왔다네. 아유 그래서 나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 그럴 수 있을까 했더니 이오섭 지사님 지금도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북한은 더 하고 그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으로서 그분들이 지금 못 듣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진짜 전화해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힘들어하는 어린이들 저는 그 어떤 힘든 시간들이 다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훈장처럼 새겨져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에게 처음 반했던 시간 또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되게 누군가가 들으면 참 아팠다 싶을 그 시간을 제가 들으면서 아 이 아이는 참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활라는 인내를 낳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영적인 스태미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사랑에 빠졌었거든요. 저도 20대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그것들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죽을 것 같은 감정이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부어지고 아픈 감정이면 정말 아픈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들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영적인 스태미나가 되고 마치 어떤 상처입은 치유자처럼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기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럼요. 괜히 주시지 않으시는 거라는 거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그래요. 그게 그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으로 우리 이호셉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 기도 제목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부흔받아였나니 라는 말씀처럼 제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무언가가 성취가 되면 또 마음이 변화해지고 변화해지고 그러는데 제 경험을 생각해보면 과정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결과를 선물로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은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껴주신 두 아이 있잖아요. 아홉 살 된 딸 일곱 살 아들 일곱 살 아들 이름 좀 한번 불러줘서 사랑합니다 좀 한번 방송 보고서 아빠가 방송 나갔는데 분명히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 내 이름도 한번 안 해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내분에게도 한 말씀 하셔야지. 네. 첫째는 온유고 둘째는 소명인데 자기들이 참 아는 것 같아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잠들어 있을 때도 아빠는 와서 손 얹어주고 기도해주는 분이 아빠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 아이가 되어 제 아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내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내를 사랑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너를 찾았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더 사랑해줄 걸 또 방송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온유 아빠 소명이 아빠 온유 아빠 소명이 아빠 육아를 배우다 그 다음에 결혼을 배우다 의 저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 요셉 집사님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저하고 한 동네 주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강조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를 먹이고 그리고 기른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마태범 6장 33절 얘기를요. 몇 번을 거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좌절되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색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진작가로 키우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픈 자들을 품을 수 있으셨다는 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먹이십니다. 어떻게든 먹이시니까 그럼 맞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